내가 마스크 쓰는 사진 인스타에 있거든 완전 어려 보여 선생님이 코 아래로는 40대고 코 위로는 10대야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 보여 내가 오늘 쉬는 시간 없어 보자 너네도 나중에 붕관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? 눈썹을 처지게 그리면 돼 그러면 무조건 어려 보일 수 있어 어제 눈썹 얘기해줬는데 선생님이 눈썹 처진 것 때문에 하도 놀림 당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눈썹은 드래곤볼 눈썹이거든 드래곤볼 알아? 드래곤볼 그려줄게 오랜만에 드래곤볼 눈썹 이렇게 생겼죠? 눈도 이렇게 생겼어 코는 이렇게 생겼고 소리를 지르면 아 하고 되는 거야 그렇지? 앞머리 대박이야 선생님 드래곤볼 매뉴얼 초사이언을 초사이언 이런 손오공 버전 손오공이 어릴 때 어떻게 생겼냐면 손오공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겼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요 눈썹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뭘 연습했냐면 여기를 잡고 뒤를 올리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능력이 하나 있다 했지 뭔지 알아? 이렇게 돼 제롬 피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눈썹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5번 보겠습니다 너네 이러면 공부를 할 수 있겠니? 내가 이러면? 5번 보자